퇴근 했구요 오늘 저녁은 야시장에서 밥 먹으려고 야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 저녁은 그렇게 먹죠 오늘 저녁은 날씨였습니다 언제쯤에 오세요? 네 언제쯤에 오세요? 네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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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 사오 아 3마리 사오 네 3마리 사오 네 네 안녕 바이빌 한입 빠먹다오다 시시파바 시시파바 예 아우 비엘라오 쩝냐 비엘라오, 비엘라오, 타우스파크 오케이, 비엘라오 오케이 이제 먹을 거 이것저것 샀고요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오징어가 한 4,000원 그리고 롤 야채 롤이 한 2,000원 그리고 꼬지가 한 1,500원 그리고 맥주가 한 2,000원 한 많은 정도 되죠 푸짐하죠 뭐 라오스는 뭐 그래요 뭐 수도인 비엔라온도 그렇지만 지방에는 뭐 되게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거 소소하게 즐기면서 사는거죠 뭐 퇴근하고 동남아 음식에 맥주 한잔하고 이런게 재미죠 네 이런게 뭐 맞으신 분들도 있고 안맞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맞는거 같아요 다른게 잘 어울려 그냥... 이렇게 잘 어울려 야채 롤 쉬리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 참가 오늘의 일을 일부